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GTX-A, 그러니까 수소 동탄 구간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하루에 한 2만 명쯤 넘게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8천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그 주장이 크게 동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램프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램프업.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 정상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혹은 혁신 기술이 도입됐을 때 혁신 기술이 범용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왔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체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SRT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그곳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관광상품이라고 한다면, 관광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초반에 몰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는 출퇴근 교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램프업이라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통한 지 며칠 안 되기도 했고, 또 램프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탑승객 수가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다른 GTX 노선의 실효성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건, 규제 완화를 해줄 때 실제 재건축이 이행되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규제가 완화 되지만,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건설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이 GTX A 이외에 또 확장하거나 B, C, D 이런 것을 사업을 진출하려면,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기대 이하의 승객수들이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삐걱거릴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노선 자체가 수소역과 동탄역이잖아요. 그런데 수소역과 동탄역 간의 이 사이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구성역이라는 게 용인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성역마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이용격수가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수소역이 아니라 중요한 게 삼성역이에요. 수소역을 지나 삼성역, 삼성역을 지나 파주까지 연결되는 이 전체의 연결 구간이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 그리고 또 저출산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충청, 호남, TK, 부울경 다 묶어서 초대형 메가시티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해법이냐, 이런 물음표도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도통 농어촌 낙후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아닌 거예요. 울산도 아닙니다. 대구, 대전이 아닙니다. 이 메가시티급의 광역도시들이 지방 소멸 위험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시군구에 해당되는 이 군단이, 크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228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멸 위험 진입을 한 그런 지역이 67개예요, 현재. 그리고 소멸 고위험 지역, 곧 소멸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이 51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228개의 시군구 중에 118개, 50%가 넘게 소멸 위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군구들은 광역도시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메가시티로 만든다. 메가시티로 만드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만든다. 이건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시군구 지역,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거주할 이유를 더 잃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그게 목적이라면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부가 노력하는 게 이런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해서 만약에 전국이 2시간 생활권 안에 들면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분산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지역 분산이냐,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냐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방 소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구나 부산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인구가 그 광역시로 밀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시대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산이라고 한다, 울산이라고 한다. 그 인근에 있는 군단위의 도시들, 여기에 거주할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거죠. 더 많은, 그러니까 사실 이 지방 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방, 낙후된 그 지방에 일자리가 나와야 돼요. 제조업 기반이 양산이 돼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또 출생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거슬릴 수 없는 방역이다.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요? 네. 금은 금값은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네. 금값은 무슨 그 어떤 기재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고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온스당 2,300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정점에 해당되는 금값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그 질문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금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현금 따발로 갖고 있을까? 저축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건데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돈의 자산가치의 상승 속도가 다른 거예요. 저축을 하면 5%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금 같은 경우는 금값이 올라간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산가치 상승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금으로 돈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금으로 돈이 유입되는 현상은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지정학적 불안이에요. 불확실성이 고조돼요. 전쟁 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안전하게 옮깁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뭐죠?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 사태가 나타나고 여기저기 중동 불안이라든가 이런 불안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고조화되니까 계속 안전하게 돈을 지키자 하는 움직임으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안전 자산의 성격.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중동 불안이라든가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물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순대국밥을 사 먹는데 작년에는 8000원이었어요. 올해는 11000원이에요. 어제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3000원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순대국밥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돈을 돈의 형태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금리예요.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곧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돈을 굳이 은행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자도 별로 못 받는데. 그렇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리 인하 수수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기보다는 금의 형태로 갖고 있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금으로 돈이 유입된 것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돈의 유입은 수요죠. 수요가 급증하니까 금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정학적 불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 한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니까 안전하게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금으로 집중되는 것이고요. 또 국제 유가가 상승하죠. 항상 전쟁이 나거나 중동 불안하면 중동 국가들이 다 산유국들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 잡힐 것 같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맞물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값 모른다면 미리 기름 좀 넣어둘 거 차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름값, 사실 기름값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뭘까요? 물이죠. 물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의 70%가 또 원유예요. 그만큼 이런 모든 것들이 원유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만큼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가혹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물가가 잘 안 잡힐 때니까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신중하게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가,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